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게 얼마만큼 이제 그거 한 지 날짜 가는 줄도 가끔은 잊어버리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뭐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하루를 대하지만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매일매일이 돌아올 수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날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하루도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첫 뉴스는 정말 걱정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다 이렇게 표현해도 결코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미국 행정부 미국 연준 뭐 이런 데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조기에 수습하는 쪽으로 그렇게 물꼬를 즉시에 잡았기 때문에 오늘 금융시장이 비교적 순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방송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어제짜 조선일보의 온라인의 일면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아주 대표적인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된 거죠. 단 이틀 만에 55조원이 인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하면서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라고 극병을 했던 분이 바로 이게 이제 3월 12일 날 23시 12분 기사니까 23분 12분 기사니까 제법 이제 시간이 걸린 기사죠. 미국의 재무장관인 앨런 제닛 앨런이 연방정부와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어제 보도로 내보냈는데 내보내면서 저렇게 하면 큰일 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이제 월요일 날 정권시장이 열리게 되면 정시 붕괴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사태를 안일하게 보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월요일 날 정시가 열리기 전에 일요일 날 미 행정부가 과감한 조치를 지했네요. 이게 이제 2023년 또 3월 13일 3시 37분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 시리콘베리 은행의 예금 전액 보정키를 했다. 이번 사태도 이렇게 시리콘베리 은행이 당한 사태지만 이 지도자가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 겁니다. 보험 한도 25만 불에 관계없이 예금자들은 모두 다 전액 보정하겠다 이런 조치를 발표한 거죠. 좀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이것이 이제 설례가 돼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확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랄 해저드 같은 문제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위중하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은행에 이어 가지고 규모는 좀 작지만 시그니처 뱅크도 폐쇄을 하는데 미국의 연준 재무부가 예금 전액 보정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기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가장 시위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런 조치에 따라 가지고 간밤에 있었던 그런 월요일 날 미국 정치가 비교적 순항하는 그런 결과를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크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즉시의 그냥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런 면에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위기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물론 이제 앞으로 좀 봐야겠지만요. 방송 준비하면서 오늘 정시를 보니까 s&p500도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19시 30분에 장이 개장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등락을 기록했지만 오후 한 2시 30분 정도까지 플러스 0.48% 대폭락 같은 게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을 구하는 그런 조치 때문에 비교적 좀 안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에 신속히 등판을 해서 뭐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당신의 예금은 안전합니다. 모든 예금 그러니까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모든 예금을 미 행정부가 보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태를 일단 수습을 했습니다. 수습을 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했던 모든 고객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고객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예금한 자금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사업을 위해 영업을 계속해야 되는 전국의 소규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손실도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달러를 발급할 수 있는 발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조치가 큰 고민 없이 이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지막 보시게 되면 다만 예금자가 아닌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에 실패한 경우 투자자들은 그들의 돈을 잃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정치인답게 문장도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네요. 예금자하고 투자자들 딱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참 판단을 잘 해서 이렇게 재무부라든지 연준이 보고서를 올리고 토론회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궁극적으로 판단을 내린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원양업을 해서 젊은 날 크게 불을 일으킨 분을 뵙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1960년대에 원양선장 참치잡이 선장을 하실 때 그때 나이가 만 20대입니다. 그럼 밑에 고참 예를 들면 선원들은 50대 60대도 많았는데 태풍 같은 게 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우면 20대 선장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겪었던 그런 분들도 20대 선장 수산대학을 갓 졸업해 가지고 폐를 몬지 얼마 안 되는 선장만 본다는 것이죠.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집안의 위기는 가장이 선장이 되는 것이고 사업체 같으면은 대표이사나 사장이 선장이 되는 것이고 나라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더라도 그 리더의 중요한 판단 능력 그리고 해안 그리고 추진력 담력 지혜 이런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번 사태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참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기업이죠. 파이낸셜 그룹에 보니까 주가가 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주가가 잘 안 나갈 때도 263달러였습니다. 2000 한 18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가장 잘 나갈 때는 730불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그게 불과 여러분들은 2021년 한 12월 정도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106불 달러를 해가 파산이 된 겁니다. 이 그림 한 장을 보게 되면은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업을 하는 일이 얼마나 살으름판을 걷는 건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2021년도 730불까지 육박했던 주당 여러분들 가격이 106달러로 마무리되고 그리고 파산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영자들이 크게 잘못한 건 없죠. 물론 피해를 끼치게 됐으니까 잘못했다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가학력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거를 5년이 아니고 전체를 한번 확장을 해보게 되면은 이 기업이 한 1992년 전에 창업이 됐네요. 쫙 올라가가지고 2021년 또 12월 달에 724달러까지 이런 피크를 치고 급속하게 뭐죠. 그냥 한 1년여 만에 그냥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참 그러니까 주주 중에서는 이렇게 700달러 수준에서 주식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렇게 투자라는 것이 참 위험한 거죠. 리스크하고 리턴이라는 것은 뭐 위험하고 수익이라는 것은 거의 뭐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이런 데에서 과도한 그런 부채를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투자하는 경우는 참 어려운 거죠. 어떤 실리콘베리 은행의 그런 이번 사태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